이번 제13차 5.21 건축전에는 우수한 건축 형성 작품들과 과학 원문들, 담매체 및 프로그램들이 현재 전시돼서 경연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 설계 현상 모집에서는 한국 문화 도시계획 설계 형성 작품, 강한 주변 공원 유원지 설계 형성 작품, 서봉원, 화초공원, 분수공원, 아동병원, 아주 현대화되고 건축학적으로 조형 예술화된 서학교들, 야외극장, 공동실장 등 9가지 주제의 건축 형성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지금 어일 건축전 전시장에 건축 건설 부문 전문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시장에 전시된 아동병원, 서학교 그리고 서봉원 설계안들을 보면서 이 설계안들이 언제 어디에 건설되는가 복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다 휘황찬란한 사회지 문명국에서 살게 될 내일이 보인다고 한글같이 말하고 있습니다.